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547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지 2020년 8월 6일 오후 12시 45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키이스트를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제가 먼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 변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댓글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쭉 보시면 가장 먼저 하셨던 분이 오늘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얼탱이 없고 말같지도 않은 얘기네. 할 얘기가 다 떨어지고 있나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자 분발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주시니까 더 안심되네요. 자 목표가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정고점을 뚫을 수 있다는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고점을 뚫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정고점을 모두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시현 팀장님 영상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너무 민트초코님, 위근님, 위근님 같은 경우는 제가 위근님 잘 알죠. 제 모든 영상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다른 종류에 쭉 보시면 뭐 지루할 때 모아두고 올릴 때 매도하는 게 맞죠. 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주식은 개인들의 주식은 실패하지 않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 급등을 먹어내고 홀딩을 하면서도 마이너스를 견디고 비중관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루할 때 모아두고 올릴 때 매도하는 이 습관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 중에 혹시 자신있게 자기가 뭐 급등주에서 무조건 몸적으로 매매를 하면 뭐 80% 90% 승률을 갖는다 이러신 분들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개미들 중에 돈 버는 개미 7%밖에 안된다는 결과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쭉 보시면 이제 좋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다른 종목들은 엄청 올랐고 키이스트만 안오르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하고 오른다고만 떠드는군요. 계속 떠들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키이스트 2월 14일, 2월 15일, 14일, 17일 급등이 있었습니다. 급등이 있었는데 잠깐 DPC를 먼저 볼게요. 2월 14일, 17일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2월 14일, 17일 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있었어요. 자 DPC와 키이스트가 방탄소년단 빅히트 관련되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는데 자 초록뱀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이 나은게 2월 17일이에요. 자 결국에 2월 14일 날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큰 급등을 한번 나타내줌에 있어서 2월 14일, 17일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월 14일이죠. 자 그런데 2월 14일 날 DPC는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초록뱀 같은 경우는 2월 14일 아무것도 안올랐는데 DPC는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록뱀을 그때 당시에 계속 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어저께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록뱀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홀딩 할 가능성 자 충분히 먹어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제가 좀 홀딩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가격에 팔고 나왔어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차로 하루지만 이렇게 시간차로 띄웁니다. 이 초록뱀이 상한가를 갈 때 DPC는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자 초록뱀이 이렇게 충분히 상승을 먹어들어가는 시점에서 DPC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더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더 안갔죠.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키이스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DPC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상상이 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이제 밑으로 한번 쭉 빼면 이제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이스트는 들어가기 너무 좋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DPC가 은봉으로 쫙 이렇게 떨어뜨릴 때 갑작스럽게 또 키이스트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DPC에 물려서 허우적될 때 저와 함께 키이스트를 믿고 함께 왔던 분들은 이 키이스트에서 큰 덕을 볼 겁니다. 그만큼 주식수나 여러가지가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적인 충면도 충분히 잘 되어있고요. 지금도 DPC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더뎌요. 이렇게 더디다는 거는 물리게끔 세팅을 잘 하는 게 아닐까 큰 상승이 한번 나올지라도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여러분들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키이스트는 물릴 자리가 없어요. 물려봤자예요. 물려봤자 14,000원입니다. 물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고 다른 거 오르는 걸 보면서 자기의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이 뜨는 게 여러분들 그 종목 사면 됐을 것 같죠. 그 종목 왜 안 사셨어요? 처음부터 이 종목 진행이 그렇게 돼요. 내가 그거를 찝었는데 안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10개 찍었으면 그 중에 2개가 오르면 나는 이거 찍었는데 안 올랐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떨어진 건 생각이 안 나요. 사람 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이스트 앞으로 정말 뜬금 방탄 대장주 저는 앞으로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키이스트 적극적인 홀딩 의견 드리고 지금도 2차 매수든 신규 매수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